손주인 손주의 효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응원가 알고 계신가요? 네. 다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야구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9단 야구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분은 우리 삼성라이금지의 손주인 손주의 효과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주인 손주의 효과에게 도움을 주신 심해성 체험인들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손주인 손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손주인 손주인 손주님 분홍없이 열심히 감기 입어주세요. 화이팅! 손주인 화이팅! 자, 그럼 바로 우리 손주인 손주의 효과 동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으로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오오, 손주인 최강 3선 손주인 안타 안타 날려주세요. 한번 더! 오오오, 손주인 최강 3선 손주인 안타 안타 날려주세요. 손주인 누구? 손. 주. 이. 풍악에 맞춰서! 네. 손주인 손주인 최강 찬도 손주인 안다 날려주세요 손주인 최강 찬도 손주인 안다 날려주세요 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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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 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주인 파이팅 와우! 손주인 오버 손주인 제가 선고선고 안다 날려주세요 제가 선고선고 안다 날려주세요 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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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 선수들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가을 야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팬분들께서도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 선수들 더 최선을 다해서 꼭 가을에 야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온즈TV 구독자가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 댓글에 달아주시는 세 분께 추첨을 통해 제 친필 사인볼을 드립니다. 최강 3번 선수들 인 안타 안타 날려주세요 워원 선수들 인 최강 3번 선수들 인 안타 안타 날려주세요 선수인 선수인